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좀 궁금증을 불러오는 설명에서 알아봤는데 윤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에게 직접 국민건강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의사 파업과 같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 현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울 수 없다 이런 겁니다. 또 북한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동향도 여러 여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에도 파업은 계속 있었고 또 북한 도발도 계속되어 왔잖아요. 그런데도 순방은 했었고요. 그리고 또 2022년인가요? 집중호우 때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상황실이다 이런 말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? 하지만 의사 파업의 경우에 전 국민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에다가 대통령이 출국하는 자체가 파업 전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. 물론 순방을 가서도 국내 현안과 관련한 보고나 지시가 24시간 가능하지만 촘촘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국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음부터 공식적인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 이슈와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설 연휴 직전에 대통령의 대담 이후에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조금 수그러든 상황인데 현재 김 여사의 건강도 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. 명확한 사유가 알려진 건 없지만 명품백 논란을 거치면서 심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순방 수련에 영향을 준 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. 다만 이른바 명품백 논란을 비롯한 여러 정무적 환경을 고려한 건 맞는 걸로 보이고 또 총선 전 순방에 대해 여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그 시선이 있었는데 이런 기로도 감안했다고 합니다. 뭐 순방을 가서도 말이 많았을 거고 안 가도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 입장 좀 남감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사실 이번 순방 연기 발표 이후에 민주당 스탠스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민생이 어려운데 한가로에 해외 나갈 데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줄곧 태우다가 막상 연기가 되니까 또 역대급 외교 결례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 정말 국익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